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망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신고나 제보 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관련 사례를 지난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현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졸피뎀과 디에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 1700 한정을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명의로 졸피뎀 또 클로나 재팜 등 수무정을 대리처방받은 사례가 포함됐습니다.